오늘은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연결과 연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프로를 찾아주신 애청자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방송되는 저희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에서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특별한 우리 성교사님 부부를 모셨는데요 멀리 페루에서 오셨어요 좀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직접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성교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부님 저 몇 년 만에 뵈니까 너무 실감이 안 납니다 일단 각각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는 페루 바차꼬댁 벤탄이라고 하는 도시 빈민지에서 성교하고 있는 박화견 성교사입니다 박민영 성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성교사님 부부를 뵌 지가 벌써 한 3년 된 것 같아요 팬데믹 전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 아드님 결혼식 때 오셨는데 팬데믹 때문에 지금 3년 만에 오신 거죠 맞습니다 얼마나 감회가 깊으세요 아드님 자녀들도 보고 싶을 텐데 그렇죠? 보고 싶어요 네 목사님 제가 이제 너무 물어볼 게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목사님 보내주신 프로필을 자료 삼아 보니까 대학에서 전자공업을 전공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시대 너무 잘 나가는 전공인데 어쩌다가 그 전공을 못 살려주게 신대훈을 바로 가셨는지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콜링이 무엇인지 듣고 싶어요 네 1980년도가 제가 신입생 대학교 신입생이었는데 그때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불리는 곳에 초대를 받고 갔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처음 만난 그날부터 정말 전폭적으로 제 생각과 마음과 비전이 바뀌는 걸 느꼈고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맞이했을 때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보금사역이 가장 보람된 생애가 될 거라는 확신을 주셔서 그때 결단을 하고 대학 졸업 후에 신대원을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사모님 CCC 커플이세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저는 그 다음에 교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를 가르쳤던 간사님이 자기 남편의 신대원 친구라고 하면서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만에 결혼하셨어요? 저희가 1988년 8월 여름방학 때 처음 맞선을 봤는데 그리고 아마 3개월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결혼한 케이스가 되죠 두 분이 그렇게 첫년에 반하셨나요? 3개월 만에 하실 정도로? 첫인상은 소급 친구를 만난 것 기분이다 그렇게 첫인상이 그랬고 그날부터 계속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교제하면서 빨리 우리가 결혼이 추진됐었고 그때 당시는 또 우리가 풀타임 사역자가 되려면 싱글보다는 결혼한 사람을 많이 교회가 선호했기 때문에 제가 졸업한 때 결혼을 했고 그래서 졸업 후에 바로 풀타임 전도사로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셔서 빨리 결혼을 하시고 또 사역에 전념하실 수 있었군요 저도 대학교 때 CCC 4년 동안 했었는데 1학년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15개 항목을 놓고 제가 기도 제목을 기도했는데 첫 번째가 아버지가 허락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제목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달이 조금 지난 다음에 듣고 제가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친정아버지께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결혼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께서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때 아버지 마음에는 아들 딸이 너무 짐이 무거워서 빨리 시집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군요 응답을 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응답 이쪽에 기도가 세서 우리 아버지가 응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셨네요 목사님 기도가 세셨나 봐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두 분이서 이제 결혼하셔서 전도사 부목사로 이러면서 정말 열심히 교류를 섬기면서 10년을 섬기셨다는데 어떻게 다시 또 미국에 유학을 오셨어요? 제가 1992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임했던 참 좋은 교회 장석교회라고 있어요 통합 측에 거기서 5년 사역을 하면서 선교지 단계팀을 인솔한 기억이 한 10여 차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교지의 어려운 점 또 파손교회의 어려운 점 또 총회의 어려운 점을 보면서 선교의 불길이 한국교회에 불어온 건 확실한데 허점도 많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선교 분야의 공부를 미국 가서 하고 좋은 정책을 우리 교회에 접목시키면 우리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가지고 준비를 해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럼 그때 자녀가 있으셨나요? 자녀 아들 딸이 있었죠 그럼 내 식구가 이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미국으로 오시게 됐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고생이셨어요 20년간 이민 목회하시고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닌 그것도 코리아타운에서 어려운 일 너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많으셨다 그랬어요 어떤 감사가 있으셨어요? 목사님 처음에는 한 3, 4년 공부하고 한국 가서 목회를 할 계획이었는데 하나님 뜻은 그렇게 열어주지 않으셔서 이민 교회를 이민 교회 단임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 기간에 어쨌든 두 번 정도 규모가 있고 또 목회하기 참 적합하다고 판단됐던 교회의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열지 않고 단임 목사로서 단임 목사로서 저는 저에게 개척교회의 기회를 오히려 두 번이나 주셨어요 힘들다는 개척교회 두 번이나 제가 의도했거나 계획한 건 아닌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순종하면서 했는데 개척교회가 지금도 어렵지만 당시도 어려워서 생활고라든지 애들은 자라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민자들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교회는 저희가 살던 집에서 개척을 시작했었고 두 번째는 대학 캠퍼스의 한 오피스를 얻어서 허락해 주셔서 거기서 개척을 하면서 그러나 돌아보면 한 주 일도 걸러지 않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크든 작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지금도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대학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기도할 때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강하게 주셨고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고 신학교를 갔었는데 신학교를 가고 로컬처치에서 부목사로 목사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를 선교지로 보내주세요 하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 드디어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늦춰선 하나님한테 매를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던 목회를 어렵게 결단하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터키를 포함해서 그런 여러 나라를 방문하던 중에 결과적으로 나성영락에 그때 마침 선교사를 찾고 계셔서 현재 페루 선교지로 2017년부터 가게 돼서 지금까지 7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같이 가시면 혼자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제일 중요했긴 했고 또 그때 제가 마침 린 마틴의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다라는 그런 책을 읽었어요 이것은 노부부가 세계여행을 하면서 자시들이 깨달은 기쁨을 적은 책인데 그 노부부도 마침 이 캘리포니아 사람이었어요 그곳을 읽는 순간 이 사람들은 단지 여행을 하기 위해서 낯선 곳에 가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갈려는 이 선교사야말로 더 숨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확 와서 남편의 제안에 저도 과감하게 예스 할 수 있었죠 역시 결혼부터가 남달랐어요 3개월 만에 이 사람이다 하나님 정말 응답이 아버지를 통해서 예스함 하겠다 그게 지금도 초지일간 흐르시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그럼 이제 페르로 20년 하던 목회를 접으시고 페르로 가셨는데 아까 대학교대 서원부터 이루어져서 그렇죠? 린마틴의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동기부여가 2016년에 더 이상 미루면 맴맞겠다 대학교대 선교사로서 서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잊어버리지도 않고 꼭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하세요 얼마나 그 페르의 선교사님이 필요하셨으면 기억나게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떠나신 지 지금 몇 년 되셨죠? 해수로 7년 맞습니다 벌써 7년 됐습니까? 7년 됐습니다 마지막 식사하던 때가 벌써 7년 된단 말이에요 생활이 너무 빨라 그때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과감히 내려놓고 페르 선교로 가신다 그러셔서 정말 같이 축복하던 시간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고충을 저도 여기 많이 접하는데 일단은 선교주로 가면 언어와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언어가 안 되면 안 돼서 그 시간이 또 걸리고 그러다 보면 사약에 열매 맺는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좀 어떠셨어요? 목사님은 페르 선교사로 이제 결정이 되고 이제 준비하는 몇 달 동안 제일 후회했던 것이 하나님은 LA에서 여러 번 스페니시를 배울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이웃에 같이 아파트에 살던 히스패닉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매련해서 그걸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계 제목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비행기 펴 끊고 가기 전에 우리 미국 친구 부부랑 우리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기도를 해주면서 내가 너가 걱정하는 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거기 가면 너를 도울 사람들을 내가 다 준비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주는 친구의 기도를 듣고 뭐 한편 하나님 뭔가 일을 하고 계시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정말 믿음으로 가서 그곳에 도착하고 나니까 나에게 언어를 가르쳐 줄 사람 같이 내 목표를 도울 사람 또 여러 가지를 같이 협력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뭐 아주 유청한 언어는 아니지만은 이제 설교도 좀 할 수 있게 됐고 또 뭐 언어 소통하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고 하나님의 언어죠 비교적 빨리 배우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어떠셨어요? 제가 LA를 떠나보니까요 정말 세상에서 LA처럼 좋은 날씨와 좋은 환경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치만 LA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보금의 능력을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했어요 오히려 제가 20년 동안 한국에서 교사를 초등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페루는 음악 교육이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이런 데가 음악 교육이 없어서 아이들이 노래를 할 수가 없이 찬양을 몰라요 음악 교실이 없군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가 그동안 찬양을 가리키고 한 70이 넘으신 분이 다시 교회 개척을 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예배가 있어서 저희 아이들을 차에다 태워서 한 2시간 가는 거리를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노래를 못하던 아이들이 한 3, 4곡을 가리켜주면서 그날 가서 저희들이 특송을 할 건데 떠나는 순간부터 그 교회 도착하는 동안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차 안에서 차 안에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 크면서 마치 하얀 백지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에 찬양이 들어가는 그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음치고 음악을 잘 못하고 우리 아들이 항상 교회 가면 엄마 음 떨어진다 이렇게 걱정해주는데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가리키는 걸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걸 볼 때 정말 기뻤어요 그러시겠어요 아니 또 교사 출신이 되니까 가리키는 기쁨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열매도 보여지고 그런데 오히려 교사 생활할 때보다 오히려 거기서 기쁨이 많다 그거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사람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가도 되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조금만 달란트도 선교지 오면 100배로 사용하시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누룩처럼 번져가서 뻥튀기 같은 여기서 5년 6년 동안 너무 낡아서 안 쓰는 랩탑 같은 거 가져가면 바로 학교에 학생들이 써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버릴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애창자 여러분 정말 집에 안 쓰시는 정말 오래된 키보드도 괜찮고 컴퓨터 뭐든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방송국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신 지가 이제 저기 가셔서 팬데믹이 왔잖아요 그래서 힘드셨을 거고 거기다 빈민촌이잖아요 굉장히 오지고 맞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왜 팬데믹이고 오지니까 정말 선교사역이 다 올스톱 됐어야 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굉장한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났다고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소문이 열매가 있을까요? 저희가 굉장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라기보다는 주께서 그렇게 행하실 수밖에 없고 저희를 사용하셨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팬데믹이 와서 정말 모든 것이었다운데 집을 나갈 수도 없고 활동할 수 없을 때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주의를 하시는 걸 우리 눈으로 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이 원래 가난한 지역이었는데 그런 그 팬데믹이 오니까 정말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문을 붙들고 좀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십 명씩 있고 우리가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1년 전쯤에 우리가 곧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너무너무 애들이 할 일이 없어서 무의도식하고 또 마약에 걸리고 훌륭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어서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빵 공장을 만들고 빵 기술을 만들고 직업을 알선해주고 직업을 창출해줘야겠다는 것은 판데믹 전에 또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판데믹이 왔으니까 모든 게 올 수도 없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올 수도 없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빵 공장을 짓게 하셨고 또 양식을 빵을 만들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고 그 빵을 만드는 사람들은 직업이 창출되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신면막적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게 됐고 또 그 안에 훌륭한 신학교들이 다 학교에서 정부에서 폐쇄시켜서 지도자가 배출될 길이 다 막혔었는데 또 우리는 미국에 있는 좋은 프로그램 이솜 인터내셔널 스크로브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솜 신학교가 있는 것을 알고 다른 한인 선교사님들의 협조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답해서 지금 실천해서 1차 16명의 지도자를 1차적으로 졸업을 시켰고 지금 2차 또 18명의 훈련받고 있고요 그런 사역들이 전부 판데믹 기간에 일어났어요 기가 막히네요 기존에 사립학교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시작했을 때 굉장히 모집이 힘들었을 텐데 이윤을 추구하는 사립학교가 코로나로 이윤이 나오지 않으니까 선생님들 월급을 안 주고 학교를 폐쇄시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저희는 신생학교인데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들을 구할 수 있었고 학생들도 다른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저희 학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는 8명, 9명으로 1년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100명, 170명 이렇게 누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판데믹을 통해서 저희 학교가 더 유명하게 그렇게 잘 기초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실수도 없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선교들을 도우신 하나님 그걸 매일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까 이솜 학교라고 했는데 이솜 신학교는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예요 어떤 학교죠? 그걸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설립 목적 자체가 40여 년 전에 샌버나디오노에서 출발을 했는데 선교지를 포커스로 해서 만들어진 신학교예요 그리고 인터넷 수업 혹은 비디오 수업을 통해서 현재는 미국의 탑클래스의 교수님들 강사님들이 강의를 한 것을 지금 현재 80여 개 국가의 언어로 세계 선교지에 보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당연히 스페니시 스페니시를 강의를 듣고 비디오 강의를 듣고 또 지도자들이 그걸 리뷰하고 질문도 하고 숙제도 해주고 체크하면서 대개 3년 코스 2년 반 코스로 진행하고 있고요 선교지에 적합한 학교네요 선교지에서는 아주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고 계속해서 학생들을 지금은 우리 교회 중심으로 됐지만 2차 2기부터는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 오고 있고 또 이것이 점점 더 확산돼서 넓은 지역에서 보급돼 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네, 감사하네요 학교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 부부를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로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벅차고 감사가 넘치는데요 또 이제 또 언제까지 거기서 또 계셔서 은퇴하실지 모르지만 그 폐를 분명천으로 보내시고 해오신 그 사역보다 앞으로 또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있을 것 같아요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신학교를 하면서 거기서 배출된 인력들이 지금 5개의 지교회를 교회 중심으로 가까운 지역에 세워서 지금 운영 중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린이 주일학교까지 있을 정도로 꽤 이제 교회 모습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주변이지만 원래 우리 저희 마을이 원래는 더 오지 아마존 밀립이 시작되는 곳에서 또는 산지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보금을 듣고 땅 끝까지 보금이 전해야 된다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들을 지금 비전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은 더 많은 지교회를 우리 교회 주변에도 하지만 또 셀바 지역 아마존 밀림 지역이나 또는 안데스 고산 지역 그런 데는 일반 선교사님 다른 한국 한인 선교사님들이 가시기 힘드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까지 우리 파송할 수 있습니다 현지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꿈이 있고요 또 저희 지역이 리마하고 상당히 가깝지만 교통 때문에 두세 시간이 걸려요 교통이 혼잡해서 그래서 배움의 기회가 저희 동네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기술대학을 해서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굉장히 놀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학교를 세워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민체조를 해요 아침에 아 그래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국민체조를 하는데 그냥 한국 노래로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놀란 건 아이들이 다리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앉지를 못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집이 너무나 좁고 또 그냥 어떤 가난한 집들은 그냥 모래 위에다 그냥 식탁 놓고 가스레인지 놓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어다닐 수가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도 그냥 앉고만 있다가 얻고만 있다가 그냥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에 그런 아킬레스건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아서 애들이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 아프게 생각해서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아기들 0세부터 3세까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해 주는 것과 또 타가시설 여기는 20세도 안 돼서 아기를 낳고 엄마가 돼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서 꿈을 넘치 그렇게 평생을 사니까 아기들을 맡기고 본인들이 직업 학교도 가고 또 그렇게 생업할 수 있고 그래서 본인들의 삶도 아기를 잘 기르며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게 꿈이죠 너무 귀한 정말 하나님의 꿈입니다 꼭 이루어지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목사님 우리 보금방송 애청자분들에게 권변이나 도전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좀 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참 LA는 축복의 도시 천사의 도시가 맞습니다 좋은 공기 또 맑은 하늘은 아무 눈에 가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은 기술과 또 경험들을 그냥 홀로 갖고 계실 것이 아니고 선교지에 단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1년에 한두 달이라도 가져오신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지의 젊은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일생을 바꿀 수 있는 도전의 계기가 되고 또 우리가 묵히고 있는 여러 가지 컴퓨터 또 키보드 이런 것들도 거기에 가져가면 바로 그날부터 그 학생들이 배울 수 있고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기술과 또 감추어진 그런 달란트들을 선교지에 나눠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남은 시간이 아니라 귀한 시간 함께 동참하는 시간 되길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요 멀리서 멀리 페르에서 오신 선교사님 부부 다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보금 방송국 예수님만 전해요